1. 추미애 아들 사건입니다 2. 추미애 장관 아들은 카츄샤 복무 중 무릎이 아파서 병가 10일에 해당하는 병가를 연급 후 두 번이나 사용하고도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추 장관의 보좌관이 당시에 추미애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였습니다. 보좌관이 부대로 전화해서 담당 대의에게 3차 병가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대의는 3차 병가는 불과 원칙을 설명한 다음에 상급자인 당시의 중령에게 보고해서 개인 휴가 사의를 대신 사용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 씨는 23일 연속 휴가를 받은 셈입니다. 두 차례의 병가와 관련된 서류가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병가에 근거가 되는 진단서류도 남아있지 않고 병가를 보냈다는 명령서도 없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그런 사실들이 단순히 행정착오다 이렇게 우깁니다. 그러나 군에 직접 입대했거나 군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사람들은 군에서 사람이 없어진다는 것은 곧바로 탈령이라는 심각한 범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보통 사병들이라면 시도할 엄두조차 못 내는 미복기 상태에서의 휴가 연장이라는 그런 아주 특별하고 특이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대다수의 청년들은 화려한 엄마 찬스를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활용했다 이렇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새로운 국면입니다. 휴가 의혹을 처음 폭로할 당시에 당직 사병은 서모 일병과 함께 근무했던 그런 상사입니다. 2017년 6월 25일 날 복귀를 하지 않아서 제가 군 유선전화로 서시와 통화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당연하게 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직 사병은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어떻게든 부대에 복귀하라는 얘기를 했는데 2, 30분 뒤에 이름 모르는 돼이가 찾아와서 추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 처리를 지시했습니다. 당시 저모를 중앙했던 리 병장이 서일병의 미복기 사실을 제게 보고했고 제가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서시와 통화하게 됐습니다. 당시에 이 사건을 처음으로 세상에 알렸던 당직 사병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시의 배노인척이 이를 아주 꼬이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9월 2일 날 서시 배노인척은 배노인단 입장문을 통해서 완전히 당직 사병을 그냥 묵사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당직 사병이 말하는 모든 상황은 허위사실이다. 아주 엉망진창으로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기에 거치지 않고 악의적 사실 유포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될 경우에는 당직 사병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또 협박합니다. 다음 질문 당직 사병의 역공입니다. 추미애 아들 측의 배노인단에 의해서 거짓말쟁이로 내몰린 당직 사병은 9월 8일 날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서시가 자신의 어머니 추미애 장관을 믿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북회에서 나오라고 하면 제가 나가서 정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폭탄 선언을 하고 맙니다. 이런 사실을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당직 사병과 9월 7일과 9월 8일에 거쳐서 SNS 메신지를 통해 가지고 주고받은 지뢰응답 내용을 공개하면서 세상에 크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SNS를 주고받은 당직 사병의 정언의 핵심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한홍 의원 측 질문입니다. 서시 측은 통화 자체를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당직 사병이 이야기합니다.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6월 25일 날 당직 사병이 분명합니다. 저녁 점호는 금요일 토요일 23일과 24일 하지 않기 때문에 저녁 점호를 한 일요일 25일에 인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또 윤한홍 국회의원 측이 질문합니다. 서시와 통화 내용을 기억합니까? 다시 당직 사병이 답합니다. 어디냐고 하니까 미안한 기색 없이 너무 당연하게 집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돌아오라고 하니 알겠다는 식으로 수긍을 했습니다. 너무 태연하게 반응해서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습니다. 보통 집의 자제분 같으면 휴가를 나와서 미복기라는 것이 엄청난 그런 중범죄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감히 이런 일을 시도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권력자의 아들답게 태연하게 이야기하니까 당직 사병이 그냥 깜짝 놀란 겁니다. 윤한홍 의원 측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서시가 어머니를 믿고 거짓말을 한다고 보십니까? 당직 사병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유한홍 의원 측 질문이 다시 계속됩니다. 국회에서 정언을 요청하면 응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당직 사병은 이렇게 봅니다. 그날 당직이 저뿐입니다. 저 말고 누가 진술을 하겠습니까? 부러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당직 사병 출신의 젊은이가 정상적인 사고를 한다면 자신이 거짓말쟁이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반발할 것이다는 것은 누구든지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시척 베노인달이 상대방 입장이나 상황을 아주 크게 오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거짓의 산, 거짓의 산을 쌓아오는데 익숙한 사람들은 아래와 같이 믿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사실이나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만들면 그것은 곧바로 진실이 된다. 사실은 거짓으로 만들 수도 있고 거짓을 사실로 만들 수도 있다. 아마 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심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소개드린 그 내용을 보면서 그들에게 익숙한 것들이 낱낱이 세상에 드러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거짓의 산은 결국 무너집니다. 거짓으로 쌓아올린 산은 결국 무너집니다. SNS에 글을 남긴 한 20대 청년은 이렇게 분노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군대 문제입니다. 휴가 복귀 한 시간만 늦어도 부대 전체가 뒤집히는데 억지를 써대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항변합니다. 또 다른 청년은 이렇게 질타합니다. 힘 없고 권력이 없으면 가축처럼 전방에서 센 고생을 하는데 추미애 장관 아들은 엄마 찬스로 휴가만 1년에 58일을 지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과 진실과 정론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서 온라인 시문인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한국 상황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영어 유튜브 채널인 GONG 공TV도 출범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